안녕하세요. 바이더슴 리키니표 옹유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체형별 어울리는 스타일의 수요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형별 어울리는 리키니는요. 저희 베이직 프론트 리본 원피스입니다.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 컬러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 블랙 컬러는 일단 모레를 날씬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뱃살이나 옆구리살 같은 빈감한 부분들을 다 포부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고정해주고 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의 여성들의 이 아이템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두 번째 아이템은요. 제이 베이직 와이어 하이웨이스트 세트입니다. 옐로우 컬러와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피스. 탑은 와이어도 있고 포포먼 패드가 있어서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와이어가 있어서 더 잘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 스톰 하이웨이스트는요. 허리를 잘 잡아주고 뱃살이 컴플렉스이신 분들을 위한 스톰이기를 하죠. 무엇보다 뱃살이랑 컴플렉스보다는 허리 기신 분들이 입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리가 길어보이고 허리가 자극해보이는 효과를 제가 추천해드릴 세 번째 아이템은요. 하이넥 스톰이기 세트입니다. 네, 끝까지 감싸주는 탑이 입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고요. 저희 바이더 시리키는 패드가 굉장히 두툼하게 있어서 포플렉스 같은 수인 분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볼륨을 드리고요. 가슴이 크신 분들은 패드 안에 자식 렉을 빼고 본인의 맞는 패드를 껴서 입으시면 좋습니다. 홀터넥이기 때문에 하이넥, 넥의 윗부분까지이기 때문에 노출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굉장히 추천해드린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귀엽기때문에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스타일을 연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저희 바이더 시리키에서 원피스 다음으로 가장 인기있는 제품입니다. 베이직한 라인인데요. 뒤에는 이렇게 리본을 본인에 맞게 트웨이로 묶을 수 있어서 굉장히 포인트를 주는 체형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체형도 날씬해 보이고 가슴을 잘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소모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귀령, 부드러운 게 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를 받을 거고요. 네이비컬러와 레드컬러 이 두 가지를 나뉘어져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허리라인이 짧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드리고요. 사실 여러 체형별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라인입니다. 이렇게 저희 바이더 시리키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더 시리키의 업유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바이더 시리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